휴가 너무 잘 잡히는데? 1분 안에 잡히는 것 같은데 계속? 어제는 혼자 쏠케 돌리는데 5분, 10분 막 걸리더니 오늘은 일찍 빨리 잡히네? 일요일이라 그런가? 어제는 토요일이라 다들 왔습니다 카카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I'm out. Reload. Mab Change. I'm out. 하핳. Tad Reload. I'm out. Tá-dã-n-dã-dã-dã-dã-dã-dã-dã-dã. 아이씨 좋겠다 갇혔어 한대도 못 맞추는거 실화냐? 외모파는 내줘야겠다 뒤 낙하한거 아니야? 오 잘하면 기타 작게겠지 뭐 작게야 맞네 아니 왜 스압해 스압하면 안되는데 아이씨 좋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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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개고가 너무 쉽게 뚫리면 차라리 그냥 세고 아래에서 낙하하는 것만 봐도 되는데 그리고 그냥 오픈해 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지도 더블로 보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미치겠네 아 놀고 공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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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실한 것들 어, 집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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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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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비 얘들아 침착하자 침착하게 쏘면 이길 것이다 침착해서 못봤다 침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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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비 아 B가 너무 잘 뚫린다 B가 너무 잘 뚫려 어떻게 하냐 그리고 센터도 되게 너무 엉성하게 봐서 센터 있는 애들도 다 따있고 더블 볼 필요도 없는데 스나스 한명만 봐도 되는데 왜 왜 더블로 보는거야 못따는데 계속 아까부터 똑같은 상황이잖아 침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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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착하게, 침착하게 쏘세요. 침착하게. 온다. 아오 에임이 지진났다. 지진났어. 에임이 지진났어. 침착하게 쏘면 됩니다. 일란 따야 되는데. 이거 B. B가 문제네. 얘들이 잘 흔들려. 그리고 와르르 움직였다가. 와르르 움직였다가. 와르르 움직였다가. 잘 흔들리네. 반차시군. 이동이. 이쁘다. 이쁘다. 해외. 이쁘다. 이쁘다. 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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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치 미치 야 좋았어 일라 더 닦고 근데 공격만 달아만 되는데 아 근데 왜 상대는 라이온이 저렇게 많은 거야? 땀나게 하아 어디 봅시다 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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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, B, B 와! A가라, A가라, A가 A고 두 명 땄으면 다 한 거다, 인정? 진짜 C B 세 명이나 저렇게, 세 명이나 저렇게 볼 줄은 상상도 못했네 그럼 A를 한 명 봤다는 소리야? 얼탱이가 없네 나갔나? 적배 아니야? 돌아서 갔나본데? 이거 3번 조심해야 되는데? 이미 맞네 이제 가게 와서 보라 테라 자 전자 걔 비포 드랍 비포 드랍 비포 드랍 왜 드랍 바라는 거야? 앞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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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rt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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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놈. 센터에 하나 더 있어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얘들아. 사운드 내지 마. 사운드. 왜 이렇게 사운드를 내면서 다니냐. 얘들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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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